한글자막 by 박진희 어서오세요 네 장우성입니다 봉민지님도 뭐 하나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주신 게 있는데 뭐 있지 않습니까 드시는 거 여기 돌아다니는 영양제 먹기 먹어요 그런 거 먹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헛천 들어오라 광고로 들어오는 거 그냥 저는 뚜껑 열고 먹습니다 저도 그냥 먹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 먹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용량도 없고 그냥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아이언, 레시틴 여러 가지 나오네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야관은 뭐예요 야관군은 뭐죠 뭐 힘나는 약이라고 들었어요 뭐 장어가 들어갔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무슨 약초 같은 거라던데 근데 여기 있는 거 제가 받았는데 여기서 뭘 이름이 기억 안 나면 좋더라고요 먹으면 약간 좀 알약이에요? 알약 알약 포메인이라고 적혀있던데 커다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창고 뒤져서 가져가는 거 그렇습니다 남으면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 월요일이고 또 이번 주에 힘차게 출발하셔야 되니까 네 저는 뭐 델타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연준 얘기는 최대한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장 매니저께서 또 앞에 아마 설명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그런 부분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세인트루스 연원총재 제임스 볼라드가 금요일날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제가 딱 10일 전에 가치주, 성장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가치주가 좀 빠지고 성장이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꼭 뭐 금리 이상 발언해서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약간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P 500이라고 하는 부모가 있는데 쌍둥이가 있는 거죠 가치 성장이 같이 있는데 네 가치 성장이 제가 만약에 성장이라고 그러면 제가 더위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더위를 네 더위를 그러니까 금리를 더위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가 더위에 약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다고 여름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에어컨 세고 또 그늘에 가고 있으면 버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물론 안 좋지만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쌍둥이가 있는데 가치 성장이 하나가 더 커지는 게 아니고 항상 비슷한 밸런스 유지하면서 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을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10% 이상 벌어졌거든요 가치 성장이 약간 다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 번 좀 이따가 더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시장을 좀 유연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5일 동안에 주가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매물 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 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 주 5일 동안 2.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마존이 의외의 모습 보였습니다 4.18% 애플이 2.44% MS 강부압 정도 보여줬고요 나머지 분들은 약부압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 엔비디아가 4.5%의 강세를 보였고요 어드베이도 4.55% 넷프리스 이런 관련 갭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지난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이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아마도 테크 쪽 우리 시청 상위 정보를 보유하신 분들은 다 빨나 또 싶을 정도까지 아마 체감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빠졌죠 특히 금융이 많이 빠졌고요 금융이 아주 짙은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역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산업재 소재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소위기하는 경기 민감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테크 말고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업종별로 봐도 테크만 올라가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크의 강세가 좀 돋보였던 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다우가 3.4% 마이너스입니다 엄청 많이 빠졌죠 S&P500이 1.9% 마이너스 반면 나스닥은 0.3% 마이너스로 거의 빠진 게 없어 보입니다 진짜 금융만 잘 버텼으면 약간 플러스 반정이 좀 가능했는데 아깝게 좀 마이너스로 갔는데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은 뭐냐면 연중으로 보게 되면 늘 뒤져있던 나스닥이 다우를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우가 연간 8.8%인데 나스닥이 8.9%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항상 얘기하지만 뭐가 하나 잘 나갈 수가 없죠 다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S&P500이 연평균 10% 올라간다 얘기하면 그 자식들이 다 이기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부모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자식도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 기울 수 없다는 걸 보신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10년을 국제수익률은 거의 보았건 1.43%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빨리 올라가야지 금융업체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제 10년을 국립 특히 10년을 30년 장기물들이 좀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금융주의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유가는 71달러 선에서 좀 마무리했습니다 유가가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주말에 기사 보니까 100달러 가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71달러 72달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여름에 대한 어떤 그런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를 얘기를 할 건데요 다우지수가 지난주에 5일 동안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8개월 만에 최악의 주간이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인지 딱 봤더니 작년 11월에 6.5% 빠진 게 있었어요 주간입니다 주간 그다음에 올해 2월에 3.3% 그리고 나서 3.5%니까요 진짜 맞죠? 작년 11월 이후에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빠진 주간이었습니다 최악의 주간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S&P500은 4주 만에 빠진 거기 때문에 조금 올라온 거에 대한 하락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스닥도 역시 5주 만에 하락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S&P500과 라스닥은 빠지만 한데 다우가 좀 많이 빠졌다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우에 빠진 거에 일조한 거는 금융주라고 볼 수 있을까 금융주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빠지면 13일째 빠지는 게 있죠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시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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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적으로 올라가겠죠 인간적으로 12일을 빠졌으면 웬만하면 금융주가 이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어쨌거나 다우지수의 하락을 금융주가 이끌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전에 이거부터 보시죠 일단 같이 하고요 제가 성장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정확히 지금부터 한 10일 전에 아마 그때도 우리 이 프로님이 진행했을 때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입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크게 벌어졌죠 그때가 약 10%가 벌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걸 딱 보고 보시게 되면 보통 10%가 벌어지면 다물어지거든요 어차피 같은 뱃속에 나온 쌍둥이기 때문에 하나만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물어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가 같이 빠지고 올라가서 붙든지 아니면 뭐 하나가 심하게 빠지면서 붙든지 하는데 실제 봤더니 가치가 심하게 빠지면서 사실 성장을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붙어서 현재는 10%, 4%까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하나의 통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 가치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최근 한 주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어지다가 한번 교체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 드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치는 조금 더 빠질 것 같고 성장은 조금 더 올라오는 걸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포트폴로를 짜시면 그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표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가치는 뭘까요? 가치는 어떤 이탭이었을까요? 제가 스파이의 V, 밸류죠 스파이 V, 그 다음에 성장은 뭐였죠? 스파이의 G라고 해서 스파이의 그로스라고 하죠 두 가지 ETF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야후에서 비교해 보시면 하시면 진짜 어떤 게 움직이고 있고 같이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뭐가 잘 나고 있는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때 여러분들이 10%가 벌어지면 좀 너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포트폴로를 잘 구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됩니다 같은 금액으로 사서 더 올라 있으면 오르는 녀석 팔고 내리는 녀석 사고 그럼 되지 않나요? 좋죠 그런 방법도 있죠 예전에 한번 그거를 이제 엑셀으로 만들어갖고 자동적으로 딱 되면 아까 말씀하신 매매 행태로 가게끔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돌려봤더니 실제 수익이 났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막 매매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큰 줄기만 이해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처럼 하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치를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가 엄청 급락한 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잠깐의 어떤 벌어징이 좀 쭉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융주를 한번 볼 건데요 주간에 하락을 좀 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주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티가 11.6%가 빠졌고요 주간에 지혜평원체이스가 7.72% 웰스파워가 8.6% 쭉 해갖고요 보통 7.8%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500이 같은 기간 동안 1.9% 하락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빠졌던 것은 원래 내용이 뭐였냐면 트레이딩 볼륨이 줄어갖고 트레이딩 관련 매출을 준다고 해서 빠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떨어지면서 빠진 거였는데 마지막에 불꽃을 피운 것은 금요일 날 제미스 블라드 총재의 금리 이상 발언이었는데 물론 왜 금리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단기만 올라간 거고 장기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는 내가 은행이 보통 줘야 될 이자거든요 나가야 될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맞은 차이가 있다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금융주의 모습은 보통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는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매매 매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대 마진이다 보니까 그 두 가지만 보시면 좋은데 실제 먼저 빠진 것은 아이비 쪽에 매출이 빠질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예대 마진까지 약자가 나오면서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면서 왔더니요 시티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마도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5일이거나 매일 빠진 다음에 다음 주는 보통 올라갑니다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알았냐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밸런스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융주는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금융주를 버리지 마시고요 조금 쉬어간다 내가 보유한 금융주가 조금 쉬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목요일 날 직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사자마자 막 고점에 물리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주식을 좀 길게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올해는 금융주는 꼭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될 종목이니까 편하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티는 오늘 한 번 반등하는 걸 다시 한 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급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5년 무라고 보통 30년 무를 장기 국채를 가지고 그 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통 그 갭이 여러분들 이 은행주의 예대 마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원래 그 차이가 160pp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140pp 그리고 지금은 100pp 초반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보통 이걸 가지고 평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금융주의 예대 마진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은 장단기 이 금리 차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좀 예대 마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주면서 일단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요일에 나온 기사고요 물론 최근에 좀 모호한 거지만 실제 금융주가 빠진 건 2주 전부터 빠진 거였는데 그때부터 빠진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아이비 쪽이 매출 때문에 빠진 거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나중에 보실 때 이게 내려가면 안 좋은 거거든요 빠지면 빠져갖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대 마진이 있는데 이익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 내려가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정말 인사이트를 팍팍 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렇대요 장기가 빠진 게 일단은 어차피 긴축을 하게 되면 경기가 또 안 좋아진다고 표현하다 보니까 장기 금리 빠진다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달리 멀리 보면 이러나 저러나 인류는 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빠진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그냥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올림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올라오는 거고 장기물은 어차피 경기를 반영하다 보니까 긴축이 어차피 장기적인 어떤 경제를 조금 더 망가뜨리지 않겠나 그런 무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번 주에 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원래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하필이면 또 블라드 형님이 월요일날 오늘입니다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좀 이따 일정을 보여드릴 거니까 체크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분들 얘기를 막 기다려주시지 마세요 너무나 왜냐하면 이제 다 들으면 말끔하게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금리를 올린다는 것 같기도 하고 올리지 않는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장공장님들 그런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그리 크게 집중 안 하시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거 아닌가 추측을 했었어요 뭐 안들 어차피 정답 나오는 거 아니고 서로 말싸움하다가 계속 백분토론하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요일날 블라드 형님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금융주가 올라갔을까요?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을까요? 이미 꺾였는데요 이미 꺾였잖아요 그러면 그 말 한 다음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러나 그래서 성장주가 빠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큰 추세를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선물이 빠지거나 장이 반응되니까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금리 인상한 다음에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보통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S&P500 부모 밑에 있는 가치와 성장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큰 어떤 그림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공부해도 저는 이제 별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안 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냐면 이 블라드 총재 이게 끝나면 수많은 우리 큰 형님들이 다 풀어주잖아요 아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시장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 보시면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날은 파월 연준 회장이 또 연설이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하원에서 보통 소위원회인가 거기서 발언하는데 아마도 블라드 총재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을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은요 이번 주에는 목요일날 목요일날 나이키하고 페덱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시장을 어떻게 연행을 주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참고로 유니바구는 캠핑카를 달고 다니는 그런 업체입니다 뒤에 그다음에 KB홈은 건설업체고요 엑센추어는 기업의 경영을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첵스는 진짜 이거는 어떤 한 기업의 인사관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게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인사관리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인사 그러니까 뭐 급여나 네 있습니다 세무까지 해서 네 세무까지 해서 더존 디지털 그렇죠 더존 비지온요 그런 비슷한 거 네 더존 비지온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다음에 카멕스는 중고자 판매업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이키와 페덱스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까 보니까 뭐 엄청나게 일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적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많아요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목요일 금요일날은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아갖고요 보시면 월요일날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연설 그다음에 오늘 아침 9시 반야입니다 오후 3시에는 뉴욕 연준 의장이 또 발언하고요 화요일날 세 분이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날 두 분이 발표하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금요일까지 꽉 차 있어요 일정이 그런데 뭐 다 이거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챙길 필요 없고 그냥 그 결과만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번 주에는 심학이 많다 이런 연준 지역 연준 의장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 번씩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내용은 꼭 챙겨보시면 좋겠죠 내일 오후 2시니까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3시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투자액은 또 목표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인수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젠스랑 CEO가 이미 밝혔죠 잘 될 것 같다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완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뱅크어머니카가 매수기업을 제시하면서 800에서 900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경쟁하듯이 올립니다 지금 지스세라 이해 지스세라 그러면 또 내일 누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그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이비 하시는 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성장은 아직 초기라는 간단한 어떤 표현하면서 앞으로 주가 올라갈 거를 상당히 좀 많이 예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표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 파란색이 반도체 지수고요 그다음에 하얀색이 엔비디아 주가인데 지금 원래는 같이 움직이는 동향을 보이다가 갑자기 5월 이후에 이게 지금 반도체 누워있는데 엔비디아만 급속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통 의견을 올리면서 뭐가 좋다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저번에 얘기했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출이 커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거고 이거에 대한 반도체 전문 하시는 분이 나오시면 실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받는지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자체 실적을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반도체 혹시 이번 주에 모십니까? 애널리스트를? 예정이 없습니까? 여쭤볼게요 네 모시면 그때 한번 물어보시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벌어져 시작한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표를 보니까 와 지금 이제 그럼 엔비디아에 대한 무슨 어떤 의견이 나온 겁니까 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벌어져 시작한 게 뭐냐 분할이었어요 분할 예 분할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방향이 틀어진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카카오도 저래요 분할 때 올라갔습니까 그럼? 분할하고 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동서고금을 막는다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있었던 이유가 뭐 굳이 지금 발현될 이유가 없다면 가장 최근의 이벤트는 분할인데 아 분할입니까? 분할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등사양이 그건 아닌데 워낙 소액 투자자들 내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가격대인 거와 그것치 않은 가격대일 때 그 매수에 참여하는 차이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펀더멘탈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접근성이 늘어난다는 거가 결국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주로 이제 큰 돈 기관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주가 60만 원이건 6만 원이건 6천 원이건 관계없잖아요 펀더멘탈이 중요하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하산 최고치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분할 이후에 분할 이후에 주주들 숫자가 늘어나고 아 그래서 개미들도 막 참여하고 그러니 그러면 주식은 재미없고요? 주식은 고점 대비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분할 안 했다면 시가총액 됐을까 하는 생각에 보면 분할 한 게 그러네요 시가총액에 도움이 되는 거라 생각한다는 정리를 합니까? 조금 더 주가가 내려가면서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몰렸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린이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참여가 증가하면서 주가 올라왔다고 보는 게 사당하겠네요 노화하는 주식들은 특히 스플릿하고 나면 스플릿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업 자체는 별로 변함이 없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가 올라간다는 건 똑같은 내용으로 미국인 한국인 똑같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럼 저는 저 같으면 사겠습니다 한국도 만약에 분할한다고 하면 살 것 같아요 끝났죠 근데? 과거에는 전문가들은 분할한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 강하게 옳은 말이긴 한데 주식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심천에 여러분도 아시면 심천은 뭘로 기사가 많이 나오냐면 지금 델타 변이 발생 때문에 델타 변이이라는 기사가 많은데요 그건 아니고 이건 심천에서 중국 최초로 하는 건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 중국 최초뿐만 아니고 전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오토엑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자율주행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차량에 특수번호판을 부여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특수번호판을 부여한다는 게 뭐냐면 실제 테스트가 아니고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실제 운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차가 이게 최초로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이요? 네 자율주행인데 6월 말에 심천인민대표 상임위원회 승인만 되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찰신보도에 보도가 나온 건데 그 보도에 의하면 거의 된 건 마찬가지래요 워낙 이걸 한번 도입하고자 싶어갖고 현재 설립자 이름이 샤오 이런 분이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내년도가 되면 자율주행 차량이 중도 5만 대가 예상된다 하면서 빠르게 일단은 증가하고 있고 아마도 심천이 가장 빠르게 자율주행을 허락한 승인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되게 많은 업체들이 관심이 몰려있다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6월 말일 날 일단은 이 지역 대표가 승인하게 되면 실제 이런 차가 다닌다는 건데요 제가 다닌 주행하는 거 봤는데 뭐 그냥 모르겠더라고요 앞에 위에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그런 차구나 하니까 앞에 이제 숙소 번호판을 붙이면 아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차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이게 가능한지는 있는지는 그러게요 네 한번 좀 두꺼봐요 어느 정도 자율주행인지는 봐야 되겠네요 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 차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어떤 업체가 가장 이걸 눈여겨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어떤 업체가 이 저 차에 대해서 이런 자율주행이 지금 상용화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용화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뭐 하는 어떤 기업이 제일 이걸 빨리 받아들이고 박수를 칠지 배달? 택시? 배달 맞죠 딱 정확히 우버나 리프트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에 운전자 드라이버에 대한 비용이 워낙 크잖아요 한 7,80%를 가져가거든요 그분이 인건비가 그런데 그걸 자율주행 해버리면 상당히 일단은 많이 올라가겠죠 수익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뭐 돼야 되는 거니까 제가 혹시 결과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블로그에 나온 기사가 아니고 아까 했지만 차이신 거기에 나온 기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최근에 좋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공주가 좀 반대 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오히려 너무나 많은 여행 급증이 있다 보니까 인력 부족 유지 보수 문제로 7월 중순까지 항공평양 1%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지금 이제 제일 부족한 게 오히려 파일럿이 부족해서 다 집에 보냈나 봐요 집에 보내기도 하고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가 부족해서 지난 일요일 날 전체 6% 180표를 취소했답니다 토요일 날은 전체 4%를 취소했는데 지금 이제 조종사 앞의 대변인이 이건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바늘이 필요한 곳에 반창고를 붙이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막 인력이 갑자기 영역이 몰려버리니까 방역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검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 부족한 거에요 심지어 조선사까지 부족한데 그 파일럿이 부족한 걸 갖다가 약간의 임시직을 막 때려 넣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 가고 있다 안전이 좀 무방비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 혹시 안전사고가 좀 날 수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갑자기 몰린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게 약간의 동전양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여행객이 몰린 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반면에 인력이 부족하면서 지금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제대로 케어 못하는 건 또 하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문제를 가져가는 건데 여러분들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항공주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인력 부족 나오면 네 부족가는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매출에는 풀가동이구나 풀가동이니까 풀가동이니까 매출이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항공업계는 반기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 협회 대변인께서는 이런 얘기한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야 앞으로 좀 조율해갖고 빨리빨리 하면 좋을 거니까 아마 좀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항공주가 약간 꺾임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다 반영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더 이 소식에 좀 빠르게 상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항공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만약에 항공주가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JTS Z라고 하는 그 ETF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번 대응해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오늘 들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번 주에 적어도 초반까지는 약간의 그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너무나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개인소비지출 그러니까 PC가 나옵니다 또 발표가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인플레이션이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금요일까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화요일 날 아마 파월 연준 회장이 별거 아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면 조금 넘어가겠지만 이번 주에 워낙 많은 분들의 지역 연방 총재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좀 민감한 예민한 시장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재미없는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좀 함줄기 빛이 오늘과 내일 동안 아마존의 프라임대회가 열리거든요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어떤 시각이 나오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쇼핑하면서 싸게 파는 기간입니까? 네 싸게 파는 기간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니 콜스니 같은 기업들이 다 같이 쇼핑을 합니다 지금 세일을 합니다 경제화들이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들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대회가 끝나면 어떤 품명이 가장 많이 팔려는지 아마 기사가 나올 거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존 프라임대회 때는 프라임대회가 먼저 입장시켜서 물건을 사게 하는 있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사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많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뭐 천억 달러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밑줄이 어마어마하겠죠 한번 나중에 결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딱 장애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 상황을 볼 건데 워낙 보시면 S&P500이 0.26% 플러스고요 다우가 0.51% 플러스 라스닥이 0.20 마이너스로 또 바뀌었죠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주에 라스닥은 거의 안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약간 빠지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금리 이상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키맞추기 밸런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밸런스 상에서 보게 되면 오늘은 라스닥이 좀 밀린 게 맞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시장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니까 중간중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프라임데이니까 대표적으로 아마존만 보고 넘어갑니다 빠지네요 0.54%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보통 통계적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은 빠지고 있죠 물론 종가를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지난주에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약 4%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오늘 약간 시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릿지 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이 기업이 거의 목숨 걸었죠 비트코인을 사서 근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채굴을 또 금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자가 다 빠지는 거죠 8.7%가 빠지고 있고요 코인베스 당연히 빠지겠죠 코인베스 역시 3%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중국의 어떤 규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3만 3천 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까 얼마입니까 최근 저점 근처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최근 저점이 얼마였죠 한 3만 불에서 한 3만 2천 불 사이 2만 때 아니었습니까 2만 후반 아니었습니까 3만 깨지 않았습니다 최근 하락에는 아마 3만 동무가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조금 더 밀리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테슬라는 보니까 제롬 길른이라는 분 이분이 예전에 임원이었는데요 주식을 팔았다가 내면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식을 팔았다고 크게 많은 주식이 아니고요 2,740만 달러 정도 주식을 팔았다 테슬라 주식을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머니카 에어라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항공 스케줄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 1%인데 950개의 어떤 그런 항공편을 취소한 거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적지 않은 수지만 어쨌거나 고객들 안전을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틀 동안 프라임대가 열리고 있는데 월마트, 타깃, 콜스, 메시스, 코스토코까지 같이 세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 여러분들 정말 미국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라서 산 거 사시면 되겠죠 보스턴비어가 지금 국외나임에서 보스턴비어에 대해서 탑픽으로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트룰리 하드셀처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세요 하드셀처 전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맛있는 맥주 뭐 이런 거죠 같이 편하게 말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팔리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 한국으로 치게 되면 과일 맛 소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오이소주 같은 거 드셨죠 오이소주나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약간 먹기 편하게 만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일단 투자금을 올린 걸로 보입니다 바이의 탑픽은 바이보다 스트롱 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예 맵을 보겠습니다 맵을 맵을 보면은 그동안 아까 보여드렸던 테슬라가 올라왔고 아마존 올라왔고 다 빠지고 있죠 엔비디아가 가득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2.77%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키 맞추기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시뻘겄던 금융이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너지도 반대하고 있고 다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이제 금요일날까지 빠졌던 거에 대한 어떤 조금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빅테크보다는 빅테크 외 종목들로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은행주만 좀 보게 되면 은행주가 보통 벵크어메리카가 1.91% JP공원체스가 1.72% 그리고 13일 만에 시티가 1.95% 상승하면서 오늘 이제 하락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움직이면 좀 반대네요 그죠? 반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움직임과 정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정도는 또 내일부터 빠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올라가겠죠 경기 민감주 아까 얘기했던 금융, 에너지, 산업지, 소재 이 네 개가 네 업종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깍두기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별로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독자의 길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오늘은 조금 그래도 많이 올라가네요 에너지가 한 2%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성장주 테크가 올라가면 금융과 에너지가 씌고 그렇죠? 금융과 에너지가 올라가면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건 좀 너무 단순하지만 장능장하고 올해 초까지는 뭔가 논쟁거리는 있었는데 장의 방향성은 있어서 저게 맞냐 안 맞냐 언제까지 가냐 안 가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뭔가 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유동성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레딧 관련 사이트 가면 그게 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레딧 안에 또 서브 여러 가지 모임들이 되게 많아요 하위 모임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얘기하고 있는 하위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회원이 2,800만 명이 있어요 그럼 이제 레딧 관련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왜 금융이 올라가거나 기술이 올라가거나 이런 인사이트를 얘기 많이 합니다 인프라시 오게 되면 뭐가 올라갈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글질리 이어지는 그 게시판에 가장 맨 위에 있는 글이 뭔지 아세요? 주의사항이 뭐예요? 첫 번째 규칙 1번 가치주가 그러니까 펀드멘터리 먼저 우선시 되는다 테크리클이 먼저 우선시 되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 것 그걸 싸우지 말게 그 금지어가 그걸 싸우지 말 것이 1번입니다 1번 마치 뭐냐면 기독교나 불교의 어떤 그런 다툼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갖고 논쟁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금지 규칙이에요 1번 규칙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뭐 내가 봤더니 이 기업은 펀드멘터리 너무 좋아하고 하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판단은 밑에 있는 댓글 달면서 나도 동의한다 반대한다 이 정도 굳이 어떤 사람들은 테크니컬한 분석을 막 얘기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건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네 그런 거 하지 말자 어차피 끝이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도 거기 동의하니까 우리나라도 몇 개 그런 주제가 좀 계속 있죠? 우리나라도 좀 있죠 우리나라도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비슷하죠 코인 뭐 네 그렇죠 코인이냐 부동산 네 부동산이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근데 뭐 다 장단점이 있고 아니 저는 거기에 우리 이 프로님의 답을 주셨어요 일치인 말자 일치인 말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국가대표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렇죠 그렇죠 국가대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부를 좀 퍼주고 다른 나라 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뭐 정의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돈 벌어오셔야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부터 좀 먹여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잠도 시작했고 이런저런 뉴스들 쭉 짚어주셨어요 저는 장호석 본부장님이 글로벌 라이브 투자자들의 시간을 참 많이 아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태어날 때 결국 시간 좀 부여받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자 시간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거 서로 낭비하지 말고 장보부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니까 이건 장보부장님께 맡기고 또 그런 걸 이런저런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판단하시면 되죠 3프로TV가 전해드리는 모든 콘텐츠들은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깊은 인사이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 아는 얘기 했구나 라고 하는 거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저희는 항상 그런저런 거 결국은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대신 수집해다 드리고 갖다 드리면 판단하시라 저희는 항상 지식의 유통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에 가서 직접 우유 짜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걸리잖아요 저희가 짜다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마시시고 아무튼 돈만 잘 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미국 주식 미치다 3교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뵙고요 저도 인사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삼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